생각해보니까 그놈들 힘은 니가 가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설마 그 마주석을 죽여서 그 힘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거야? 마주석 냄새요! 민지 아줌마 봉안당 쪽이에요 이 중재를 민지 아줌마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너 설마 땅의 힘을? 뭔가 잘못해서 놔두지 왕패광 찾았다 여기 있었던 거야 마주석 니 아내의 죽음의 진실이 왜이러가 목소를 녹색 다시